매일식원! 매일식원! 감사합니다 오 축하해요 축하해요 너무 오래 걸리네? 안 막히는데? 가자 먹을래? 응 어머니? 어머니가 왜 여기? 어때? 뽕이 좀 살았어? 봐봐 어머니 예쁜데? 어머니 모르겠다 뽕이 좀 살았다 그래? 어머 잘하네 여기 목욕탕 가서 얘기해 저래 소문내지 마 비 올 것 같아 오 구름 엄청 예쁘네 다 왔다 동자님 동자님 여기네 여기 동자님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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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뽑아야겠어요 구름뽕에서 뽕 띄우고 여기 이렇게 짜고 동자님 안녕 안녕 신상폰 들고 촬영하니 어때요? 무거워 미미 닭강정 이거 먹으러 왔어요 이거 먹으러 왔어요 동자님 맛있겠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우리 먹고 갈까? 그거 뭐 먹고 가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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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숱이 많이 없구나 우리 셋 다 머리숱 없어 동현아 난 버섯 대고 있어 버섯 대고 있잖아 버섯 먹어볼까요? 엉엉 손이 묻었다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먹어봐 언니 목소리 한 손 낮추려고 한낮은 자기가 동영상 보고 자기 목소리 이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나 말 안 하려고 뭘 사지? 고민할 시간이 없어 빨리 사야 돼 테라 어 눈 코에 붙여 그거 200은 너무 작잖아 그녀들 어 눈 코고 있네 눈 코고 있네 그러면 지금 먹어도 자고 여보 여보 섬이 없어? 여보 섬이 필요 없어? 여보는 먹어도 자는데 왜 먹어? 가을가을하다 마을하다 여기서 캠핑해도 되겠다 캠핑장 안 가야지 쫓겨나자 아 계곡 사이트가 있나봐 계곡? 아 이래서 많이 오면은 여기 못 올라온다 그러나보다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C2였지 C2, 2, 3이었던 것 같아 아 맞아 기억난다 와 기억나 이 자리인가 왼쪽? 어 왼쪽 여기 오 이쁘다 저기있다 배송 잘 왔습니다 짜잔 짜라라란짜라 카메라가 3개나 있네 라라라라라라라 자 육가게 먼저 왔습니다 네 육가게가 저 애를 마중에 했었습니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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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네 육가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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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육이 네 육괴라 organizundos 오 네 육가게라 지금 땅에 있는거는 비슷한거 같아요 가게에 또 있는 소리가 많아요 바삭하가 없어서 좋았어요 바삭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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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이 야옹이 아이안 아이안 칸나야 칸나야 지금 퇴근 시간이라고 생각해봐 나 잘 안심 잘 9시간을 지나가는데 너무 웃겨왔어 정말로 생략 야옹이 생략 고춧가루 정신이 없구나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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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은 첫눈까지 영상은 첫눈까지 친네 인쇄야 그저 잘 저렴해 괜찮다 치즈빛 진짜 숙명 도망간다 자, 코팅식이 있겠습니다.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빨리 하라고. 코팅식이었습니다. 네, 봐봐. 이렇게. 잠깐만, 문이 똑같은 거야? 응, 이렇게. 그래, 이렇게. 좋아, 좋아. 와, 되게 예쁘다. 잘 있어. 음, 짜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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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저거. 이거 쇠고리. 달려있던 자동차. 일로는 수업에 오는 중, 다진마늘. 일곱. 다진마늘. 다진마늘. 스마트. 다진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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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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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레어입니다. 이거 급래요. 내가 7, 8년을 아끼던... 스노피크야? 어... 아, 다 맨틀이구나. 나도 맨틀로 된 거 한번 써줄래. 이거 우린 안 돼. 뭐야? 나 할 수 있어. 아,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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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오 진짜 이쁘게 됐다 근대 흐름 그리고 finish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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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휴살 좀 있거든. 응. 고기서는 주제에 여기도 래어인데 8700원 가기까지 말라고 너무 좋다 고마워 여기 이거 데펴먹으면 엄청 따뜻하겠다 손도 데펴질 거 같은데? 하영식이 있겠습니다 치킨 간거 하지 말라고 간거 하지 말라고 자 따뜻해지는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종종 맛있어? 차라리 시원해지는게 날수도 있잖아 이제 꺼내놔 그럼 보냉책 안에서 머리 긴언니 져두요 뉴욕족 아닌가? 언니 밤 까줘 고맙습니다 머리 긴언니 져두요 언니 밤 뒤집어야돼요 저도 밤 주세요 밤 다 먹었어요 네? 이거 안 익은 밤 저 괜찮아요 누가 먹다 버린 밤인데? 정주아가 먹다 씹고 버린거 그거 지금 살짝 올려시네요 알 수 있냐? 정주아가 씹다 버린 씹다 버린 꿈도 아니고 씹다 버린 씹다 버린 밤 여보 아이디 이제 씹다 버린 밤이다 난 가흥이야 씹빵 난 가흥이야 씹빵 아무도 안 봐 아 맞다 아 맞다 우리 고장 났는데 일단 추워? 어 이제 추워 따뜻해 보이네 일단 내가 살아야지 가장의 추구만 아닙니까 아 따져 우리집은 가장 따로 없는데 우리집은 공동가장인데 어우 내복이 너무 따뜻하지 따뜻하네 어 자 오른쪽으로 돌리고 자 멈춰졌을 때 자동전발 하면 좋은데 안되죠? 그래서 아 이거 내려놓을게요 무패 내려놓고 달궈진 다음에 올립시다 좋습니다 자 꼬졌어? 아니 심지어 적셔졌을텐데 여기 있는 맛이 원래 들어올리면 연기나 응 보이지 이제 응 얘들 뭐해? 우레탄 있으니까 좋긴 좋다 따로 근데 안에도 안에도 아 해야되나? 앞에 해야지 앞에? 그때 우리 앞에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나? 그치? 눈 올 때 집에 가자마자 보내야 돼 날짜가 아 맞아 아 장난 아니겠다 여기 우레탄이라고 생각해봐 개방감 장난 아니지 좋다 우유는 왜 샀지? 핸드폰 준거야? 여기 여기 여기다 지구 물티슈도 이 시내께 더 나은 데 요거 뒤에 물티슈 관련되어 있어 생화해 무게나 아 둘 중에 하나가 물티슈 여기 가운데에다가 공연이랑 더러고 넣고 한번 닦는다 아 그럴까? 잠깐만 정주 케어 조금만 해주고 나갈게 정주 조금만 케어 해주고 나갈게 조금만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이건 차이 뒤로 빼야 될까 어때? 너무 좋아 난 좋지? 이거? 이걸 보면 좋다 답답하지 않아 좋네 신혜가 빌려줌 또 찡찡 내결봐 내일 또 해야 되는데 우리 피 흐른다 구네엄 났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귀엽다 담배는 빼자 저거 보기 안좋다 입술 좀 다를까? 이거 지금 해? 어머 뭐야? 지금 해? 뭔데? 아 이거? 바이레드가 뭐야? 바이레드가 뭐야? 바이레드? 그 바이레드 맞아? 내가 아는 그 바이레드? 비싼건 아니야 축하해 비싼건데? 쓴거 아니야 뭐야 이거 왜 샀어 아 여행 갔다 오는 길에 면세점이 있어서 샀어 제주도도 면세점이 있구나 제주도 면세점이 있구나 바디로션? 향수는 너무 비싸더라구 야 이거 바디로션도 되게 비쌀텐데 바디로션도 비싸던데? 바디로션도 비싸던데? 진짜? 이거 냄새 진짜 좋아 바이레드 신혜가 그 얘기 하던데? 현나 쓰는거라고 아 핸드크림 핸드크림 이거 현주가 했던게 바이레드요? 냄새 되게 좋던데 이거? 나 그거 바꿔도 정말 내가 이 핸드크림 써도 되나 싶었거든? 근데 이거 몸에 발라도 되나? 이거 향수로 써 아 그래도 되겠네 아 그러네 약간 목 쪽이랑 손 주변에 버리면 이거 아까? 예쁘다 그치? 이거 뭐야? 뭐야 또? 챔피언인데? 아 나 진짜 하나 어떡하지? 뭐 돈 쓸리면 남은거지? 우리 생일 이제 앞으로 12월 1일이야 다다음달이랑 다다음달이에요 이거 뭐야? 반전 응 뭐야 왜? 재미념 갔는데 그라미치 나왔어 어이구 캠핑갈때 이거 그건데 바지 어 맞아맞아 안해 안해 가치를 알면 됐다 이거 캠핑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 그만해 이거 뒤에 뭐야 뒤에 뭐가 특이하다 아 왜 자꾸 사줘 부담스럽게 아 이거 뒤에 줄이 긴가보네 줄이 긴거 똑같아 바지줄이 똑같아 아 나 이런거 비싸서 못하는데 이거 어쨌든 남녀공용이잖아 좋네 아 진짜 아 축하해 우리 선물 1인 1 선물씩 다 해줬다 그치? 아이고 이거 뭐야? 뭐야 그거는? 금미봉 아니에요 그거는 뽑아쓰는거 바디도 좀 뽑아쓰는거 아 진짜? 뽑아쓰는게 뭐야? 펌프 아이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컷 웬만하면 우는데 늦게 오네 웬만하면 우는데 늦게 오네 컷 아우 저 야 진짜 그만 나 성립도 못했다 진짜 트윗띠이 자꾸 전화할거야 응 여쭈보면 돌아가면은 잘거 같아 나 여쭈기 전에만 하면 되는거 그전이야 응 응 음 여보 부방 조심해요 일단 잘 안단라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핸드폰 바꿔서 핸드폰만 쳐다보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이따가 먹어야지! 이거 내 옷이 이루어져! 추워 진짜 오랜만에 태킹한다 색깔이 강렬해 강렬해 오늘 생일자 소개합니다 생일 축하해 네 감사해요 오늘 생일자 소개합니다 생일 축하해 네 감사해요 사진 찍자 비하인드 어디까지 가는거야 무담벌레 되게 이쁘게 생겼다 응 집에 가자 여기 아니야 우리 태극도 언제 먹어? 지금 먹어 너네 열심히 작품 활동해 네 냄비 주면 내가 끓일게 물 오 날랐다 근데 내가 줄게 손에 쥐고 있는게 뭐야 저희 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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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 주우지? 지금은 너무 수요라도 수요래? 주기 아까 한 거 아니죠? 아까 해가지고 좀 어색해 두 개 너 하나 고맙습니다 이것도 손들어서 산 거야? 이거 고마워요 네 예뻐 예뻐 흐트려 한 번은 흐트려야 돼 그 다음에 끓으면 그네도 예쁘라고 이렇게? 아니 이렇게 흐트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턱 빼잖아 흐트려줘 그렇지 저 공개 되겠다 근데 끓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외웠는데 아니 이게 하지마 무섭단 말이야 아 닭은 이 컵에다 넣는구나 와 맛있겠다 막 닭 넘치진 않겠지? 파 넣는 닭? 응 파 한 통 두 통만 넣을까? 셋 통 한 기능하고 싶은 거 다 해 은우는 한나 하고 싶은 거 다 한 날이야 아 맞네 너 오늘 생일인데 너 한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 잘 내 이런 거 아니야? 맞잖아 너는 또 하러 온 거 다 해 곧 굿 ved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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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аг가 Those are my favorite suggestions 이오 봐 를 얘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. 그럼 돈 안줘도 되는 거야? 응 Lup Fitness 진짜로? 뭔지 궁금해? 응 이거 미니 난로에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무거워 생각보다 묵직해요 쿠플템 이거 극초 레어예요 저 오빠 맨날 레어래 진짜 레어예요 이거 열기 거기까지만 해 다 하면 들켜 진짜 읽을 수도 있어? 열기 무슨 무슨 품 언박싱 신나는 아줌마 신발 신었네 이거? 이거 벽킹 스타일인가? 우와 이게 뭘까? 안녕 오 작다 너무 귀엽다 기모띠 너무 귀엽다 나는 살면서 안줘 그거 내가 버렸어 박스 안에 따로 놀더라고 난로야? 난로야 스토브도 이렇게 해서 스토브도 돼 오오 그 다음에 어 뭐야 어? 이건데? 여기 있는데? 아니? 어 저거 정상화인데? 어 이거를 껴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미니 난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뒤에 있잖아 나 안나와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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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와 나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속가스를 껴야 돼 이걸 어떻게 사는지를 조색을 했지? 다 나사를 풀어서 한 거잖아 어때? 우와 여기다가 쫀득이 구워먹는 거야 오오 쫀득쫀득 엄청 세게도 돼 하지만 나 풀 무서워 끄고 이제는 난로로 변신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시 어? 잠깐만 완성 갑자기? 어 갑자기 완성 우리 불날 거 한나도 없지 이제? 여러분 어디 가세요? 여러분 어디 가세요? 대가파요 아아 거기 뭐 있죠? 미신혜 씨? 미신혜 씨 여기가 되게 더 컬러 색깔 추진할게 아 색깔 추진할거야? 알아요 자 여기 다행이로 가질 뭐인지 알지? 낙유기 있어서 동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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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 있어? 햇빛 너무 멀지? 우리 내 모자 꼭 구해줘 이렇게 지금 구했어? 천은 천은 와 양호 천 천 천도 구해 와 거기 제일 어려운데? 안돼 그건 비싼 거야 그 모자보다 더 비싸네 하핳핳 잘 되었어 나무색에 시켜냈어 자세가 하핳 탈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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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조단 내 조단 더러워졌어 죽어요 아이고 아이고 골든베 골든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실제 ㅎ 쏘 엉엉 더워 괜찮아 고생했다 도영현아 됐지 뭐 오래요 됐지 뭐 오래요 됐지 사포질을 미리 해야겠네 너 되게 사포도 전문적이다 두꺼운 사판장 여기가 닦았다 여기가 닦았다 여기가 닦았다 내가 닦아서 닦았거든 안 닦았잖아 닦았어 이게 무더 나오잖아 아니야 기스나서 하나씩 일어난 거거든 니가 아니라고 내가 녹화번호 닦았거든 너네 둘이 뭐아냐 오늘 이 시간 무슨 시간이냐면 이게 색깔 빨간색이라 안 예쁘잖아요 그랬 때문에 우리가 고수 한 명 초빙했어 저 친구인가요 저 친구 저 친구 라카신이라고 어릴 때 라카츠 뿌려봤더래요 라카츠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말이요 일단 사포지로 먼저 해야 된대 라카는 잘하는데 말을 좀 잘 못해요 어벙벙이야 문제는 어벙벙인데 아 따고 엉덩해 근데 라카츠만큼은 진짜 인류야 원래는 이게 사포지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색이야 어우 예쁘지? 어우 예쁘다 신혜야 저 나무에 올려놓고 한다고 저 나무에 올려놓은 거 아니야? 아니 캐스팅 응 아 라카신 테스팅 테스팅 이게 지금 빠르뜨거든 어 원래는 이런 소프트나 빡빡한 걸 사포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기름통이니까 소프트는 소모통이잖아 쟤 하난데? 아니 나는 하고 지꺼는 하고 어 나한테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마르네 손에? 어 잘 안 지워져 뭐 1차적으로 만족하고 오늘은 수업 배웠다고 생각해야지 누구한테? 수근이 락카츠 락카츠 쟤는 볼린장을 락볼린장만가 아하 누가 입장만지 아 입장만지 이뻐졌어 쟤 빠졌어 땅에 밟는 거보다 더 편하다 어 아무데나 옮기면 되니까 땅에 밟는 건 귀찮은데 근데 이거 다졌다 아이고 댕기동자 왔어요? 응 아 너무 개운하다 하루도 안 씻으면 찜찜해 하루도 안 씻으면 찜찜해 아 간식 아 아 아 아니 씻고 오니까 너 너무 누구나 갑자기 안돼 잠들면 내일 일어나 근데 나 그거 핫식사 사 왔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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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 일단 고구마 먼저 올려놓는다 아니 종이 나올게 일단 먼저 올려놓고 이게 날 한 20-30분 걸리지 않아? 그때 되게 금방 됐던 것 같은데 나 리액트 어떤거지? 이렇게 하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처음에 만든다라는 사람이야? 처음에 만든거 아 여기서 하는거야? 아니 아 딴데? 가시는거죠? 여기 탑수도 있고 갑자기 구경하러 오시는거죠? 아니 엄청 많대 장비장비 그래서 막 이거 여기 팔 때 밀리 있으면 다 흥? 팔 때 이제 안 할 생각으로 매장비 빌려주고 싶지 않지 않나? 남한테? 사람들한테 다 아 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거 두고 그냥 여기 깔아놓고 막 팔고 막 이랬던거 그 장작 집게 자 먹을게 오늘 생일 축하해 오늘 생일 축하해 생일이었네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그럼 눈동자에다가 건배해야되는거 아니야? 뭐 그냥 나쁘지 않지? 내 방에 향이 진짜 맛있어 이렇게 구수해가지고 괜찮은거 아니야? 어 이것도 뒤에 끝맛은 괜찮은데 괜찮은거야? 응 나쁘지 않아? 내가 옛날에 먹었던게 너무 스윗이었어?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걸 진짜 왜 먹냐고 아니 장수나 이런거 먹으면 이 뒷맛이 이런 맛이 아니야 그나마 이거 장설이 제일 유명하지 진짜 제일 막걸리 같은 맛 어? 불이 꺼졌어 소토 아 그거 불이 너무 약한거 아니야? 아 어 이거 만드는 방법 하더라 이렇게 바라놓고 응 아 잠깐만 야 이거 두개였어? 응 어? 왜? 고기가 두터운줄 알았는데 어? 두개였어? 어 야 몰랐어 나도 지금 알았어 그 시즈닝을 이렇게 한거잖아 어 어 안녕히 안녕히 아니 아니 한쪽이 아니고 아 아 몰라? 어제 놀려있었었는데 오늘 뭐 건드리는 없나 아니 근데 여기 주위에 호빵 맛있겠다 나 피자 호빵 먼저 떼줘 그러면 어 두둠 줄를 지금 올려요 어 올려요 그래 반반 하자 지금 올려, 이어봐요 이건 뭐야? 그게 솔로스토브 종류 중에 작은 거일 거야 근데 다른 종류도 다른 모델에서도 비슷한 그게 나와 고 어머 너무 앗 뜨거 나도 이제 뜯어줬으면 좋겠어 아직 뜨겁지? 들고 있어봐 맛있겠다 그거 뭐야? 피자야? 엄청 뜨거워 여보 이거 별로 안 씹기는 그거야 좋다 뭐 더 맛있어 오늘 아침 메뉴는 뭐 하시죠? 오늘 아침은 노릉지랑 사바면 커피 가서는 간단하게 꺼와 물까지만 할게 라면 부족할거 같아 집에 갈 때 어쩔 수 없잖아 꿈이랑 이쁜게 사라졌어 물은 김 위에 올려놓을게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자 남민촌 아침 식사 육기장이 다 있어보이고 추우면 문 닫어 김연아 나 하나도 안추워 아침에 어떤 사람이 떠들지 말라고 들었지 어디서 있던거야 그게 저기 같아 이쪽에 여자애들 3명 나갔거든 그때 8시 넘었었잖아 아니요 7시인가 7시 반이었어 나한테 전화하자 날씨가 없었고 이 날씨가 없어져 다 먹은 날씨가 없었다고 다 먹은 날씨가 없었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